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골린이박찬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부산 헤비메탈 밴드 레드클라인의 베이스 기타를 맡고 있는 유동균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드클라인에서 베이스 치고 있는 유동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거주지가 어디시죠? 지금은 김해에 살고 있습니다 김해? 밴드는 부산에서 하고 있고요? 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김해랑 부산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? 일단 지역 차이 있고요 거리는 가깝습니다 거리는? 한 30분 1시간 내외로 부산을 다 오갈 수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골프 채널인데 베이스 기타가 있어요 어떤 기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일본에서 가져왔고 킬러라는 회사의 기타입니다 혹시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신품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최상위급 드라이버 한 두세 개는 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주가 음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균씨는 운동 좋아하시나요? 네 운동 좋아합니다 요즘 어떤 운동하고 계시죠? 지금은 원래 축구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축구를 하면 몸에 좀 무리가 가서 이제는 러닝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골프는 이제 실제 본 직업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아 본 직업? 네 제가 영업사원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럼 골프집이 많다 보니까 골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러닝하고 골프 말고는 딱히 운동을 크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직업과 골프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? 진짜 궁금하네요 어쨌든 수주를 받고 이제 거래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골프가 필요하더라고요 필수가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목적인가요 골프가? 네 맞습니다 거래처와 접대도 하고 네 접대도 하고 그리고 뭐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친목 동호를 위해서 골프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또 골프를 치고 있고요 동호회에서? 네 어찌보면 되게 원해서 하는 취미생활은 아니네요? 네 맞습니다 제가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는데 약간 골프는 좀 정적인 운동 같기도 해서 약간은 안 맞는데 그래도 요즘 좀 재미를 느끼고 있어서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까? 네 잘 맞을 때는 재밌는데 잘 맞을 때? 한 하루 치면 한 80%는 재미없고 20% 정도 재밌습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골프와 비즈니스가? 예전에는 뭐 거래처랑 좀 친목 동호를 위해서 술자리를 갖고 이제 식사 자리가 많았는데 요즘 조금 건전한 방향으로 골프를 치면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일적인 이야기도 하고 좋은 방향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에? 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 하려면 골프는 필수 조건이 됐네요 현재 그렇죠 요즘은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골프가 개인적으로 네 저는 악기가 더 예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항상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더 이상 예민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딴 것 같고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근데 제가 팬데믹 시기에 지인의 추천으로 골프를 하게 됐어요 그분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인데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찬 씨 더 많은 사람 만나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시고 더 발전되시려면 하시라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치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쉬워 보였잖아요 네 근데 막상 하니까 저는 악기만큼 어렵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더 어려워요 네 진짜 저도 이제 뭐 베이스를 나름 좀 오래 쳤지만 베이스 핑크를 할 때도 이 각도를 조금씩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골프는 이게 손뿐만 아니라 몸, 허리 막 온 전신에 예민하게 둬야 이제 조금 뭐 방향성이라는 게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만 움직여도 이게 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길을 찾다보니까 되게 예민한 부분에 운동인 무슨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진짜 되게 예민한 운동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혹시 베이스 기타가 늘었나요? 골프치면서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? 네 개인적으로 골프치고 저는 드럼스타일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더라고요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작으면 아주 작은 건데 이 미세한 그 점 같은 건데 그 점을 굉장히 확대시켜 놓은 느낌 별거 아닌데 이거 하나로써 큰 변화가 왔어요 저한테는 좀만 더 이제 더 부드러워져 보자 네 드럼칠 때도 이제 좀만 더 부드러워져 보자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곤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골프를 치면서 드럼치는 게 되게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니까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이어서 베이스와 연결이 되나 아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또 형님 말씀대로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베이스 터치 자체도 예전에는 조금 그냥 뭐 어느 방향으로 치든 소리만 잘 나면 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더 예민하게 보고 깊게 보니까 골프 칠 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좀 모든 부분을 다 신경 쓰는 거를 조금 배워가지고 베이스에도 그런 부분을 좀 접목을 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악기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악기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ankind 악기하는 사람들을 해낼 수 다 비슷하게 사람들은 다 비슷한다는 고맙지는